네, 반갑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앞서 세션 굉장히 유익하고 저도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랩업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좀 화두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에 세션, IBM 세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키워드 중 하나는 오픈 레이크하우스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요.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자라는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션에서도 연관성이 있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저희가 사실은 빅데이터가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됐고요. AI의 흐름이 온 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에 AI 인프라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AI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들 구축하셨나요? 대부분 서버를 많이 구축해서 서버 베이스로 구축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GPU겠죠. 모든 인프라와 모든 AI 프로젝트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게 바로 이 GPU 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서버를 사서 데이터를 채우고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냥 옆으로 쭉 쌓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거의 다 피크입니다. 거의 다 풀이 차이 있고요. 경기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요청하는 건이 많지만 한전에서 전력을 주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생각 없이 가장 중요한 GPU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인프라가 서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자리가 없는 지경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산도 있고 비즈니스도 잘 돼서 이런 인프라 AI를 확장하고 싶은데 사실 데이터 센터에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션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를 받아보았을 때 10년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어떤 모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AI 전문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단연 올해의 화두로 시작을 하면 AI와 서스테이너빌티,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AI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AI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작년부터 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찌 PT가 나오기 시작했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모든 기업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들이 다 AI 프로젝트에 다 귀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프로젝트를 할 때 기업들이 바라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AI 분석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 가져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가 항상 C레벨의 탑 퀘션 3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지금 이 챕 GPT와 LLML 포함해서 챕버스를 만들고 셀프 서비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사용자 경험을 넣어가지고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고 있으면서요. 이런 AI를 빠르게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정말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문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포비스에서는 2027년까지 4,07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540조의 시장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AI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맥힌지에서 얘기했을 때 기업의 40%가 AI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69% 이상이 하나 이상의 AI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채택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AI 파이프라인까지 조금 더 내려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AI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카프카라든가 스팍이라든가 텐서플로우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성능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억세스 패턴이라든가 억세스 타입 그리고 파일 사이즈, 컨퍼런시 같은 부분들이 전부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구축을 해왔냐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구축하는 게 서버 베이스로 그때그때 맞는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의 사일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랑 인프라스텍처는 다 사일로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카프카에서 어떤 인제스천을 하고 난 데이터를 계속 이어서 스파크가 써야 되고 주피터가 활용해야 되고 텐서플라워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데이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AI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 중에 80%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데이터 이동을,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줄이면 저희가 AI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통합하면 되죠.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데이터 통합하면 됩니다. 데이터 허브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왜 못했느냐라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억셋 패턴, 타입, 파일 사이즈 이런 것들과 대용량, 그리고 스루프트, 그리고 다각화적인 동시다발적인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만한 AI 전문, AI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거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올 플래시만 다루는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AI 전문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AI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이동을 위해서 고성능의 스루프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성능의 스루프트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양이 늘어날 때 성능도 증가하는 스케일 아웃 구조, 당연히 다들 스케일 아웃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1페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데이터가 10페타로 늘어났어요. 10시간 걸리는 것을 OK 하실 고객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시간 안에 끝나거나 오히려 더 빨리 끝나길 바라시겠죠. 그만큼 용량과 성능의 가치 증설하는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잖아요. 다양한 워크로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데이터 허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를 다양하게 쪼개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퓨어 스토이지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컴퓨팅 파워와 스토이지 파워를 다 풀링을 하고요. 마치 컨테이너처럼 어소리티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일개미들을 여러 개를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워크로드가 들어오더라도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매시블리 패러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렬처리가 필요하죠. 저희가 GPU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병렬처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서버베이스로 했을 때 서버베이스에서는 GPU가 다 병렬처리하고 뒷단도 알아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컴퓨팅과 스토이지를 분리한다면 분리한다면 서버는 다 병렬처리를 하고 있는데 스토이지가 병렬처리를 못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매시블리하게 패러럴,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든 노드를 다 병렬로 볼 수가 있고요. 스토리 자체에서도 안으로도 다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무한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토콜인 오브젝트 프로토콜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한 번에 다 오브젝트로 갈 것이냐? 그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쓰고 있는 파일 시스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AI 전용 플랫폼은 향후를 바라보는 오브젝트 프로토콜가 지금 잘 쓰고 계신 파일 프로토콜 모두 다 네이티브하게 동시에 지원을 하는 유일한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AI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면 이룰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아키텍처입니다. 디스 어그레게이트 아키텍처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일반적인 다스 구성 서버 구성으로 인프라 스톱 구성했을 때 서버를 증설할 일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용량 증설을 하고 싶으세요. 용량 증설을 하고 싶은데 이미 서버 베이스니까 서버를 사서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용량만 증설하면 되니까 서버 컴퓨팅 파워는 싼 거 써도 돼. 그냥 용량 디스크만 많이 넣은 걸로 증설해.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풀링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양의 서버를 구축하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어떤 낮은 성능의 서버가 들어가면 모든 성능이 하향 평준화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양의 서버를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매 패턴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리발랜싱도 일어납니다. 새로운 서버가 증설되면 그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AI 분석을 하느라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백엔드에 대한 워크로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팅과 스토리지 파워를 나눈다면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겠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면 서버만 증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스토리지만 증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가 구축되면 그쪽에 연결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허브에서 데이터를 그냥 바로 읽어가면 되기 때문에 리발랜싱이라는 이런 부수적인 워크로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노드 장애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노드가 하나 장애가 나면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노드가 다시 교체되거나 온라인이 다시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리발랜싱이 필요할 겁니다. 이 리발랜싱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키텍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백단의 워크로드의 계속 부하가 가속화되는 아키텍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류된다면 유연하게 서버를 교체할 수가 있고요. 리발랜싱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그레이드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때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롤링 업그레이드 많이 쓰실 겁니다. 롤링 업그레이드 할 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비우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리발랜싱하는 작업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물론 데이터를 안 비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일수록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베큐에이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토리지와 서버를 분리한다면 별도의 이런 데이터를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데이터를 상주하지 않아요. 필요한 데이터만 캐싱해가지고 가져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AI 분석을 하실 때 저희가 5년 전, 4년 전, 3년 전, 2년 전, 작년 돌이켜보면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붙여야 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브로 하드브로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하드브로 데이터레이크를 구성하고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클론 러스토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카를 만들었다. 하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프카의 서버 베이스로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는 처음에는 서버만 있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데이터 로퀄리티를 가져야만 성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마다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이동이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면 서버 클러스터는 새로 구축만 하시고요. 데이터는 모두 다 데이터 AI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에 있습니다. 연결만 하셔서 바로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AI의 신규 워크로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다. 라고 이렇게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허브를 가져간다면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키텍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퓨어 스토리지가 왜 AI 전문 스토리지 플랫폼이냐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AI를 위한 전용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창립한 지 15년 정도 된 회사이거든요. 올플래시만 다르는데요. 전 세계 언의를 보더라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 개발하고 제작하는 밴드는 퓨어 스토리지 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옛날에는 SSD를 사서 썼었어요. 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도시바라든가 이런 곳에서 SSD를 사서 썼는데 그러면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조사에서 SSD를 산다는 얘기는 그 제조사의 펌웨어가 SSD 칩셋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펌웨어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플랫폼의 펌웨어와의 컴플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성능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70% 정도의 성능을 보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용성 문제입니다. SSD를 딱 보면은 메모리 부분, 저장 메모리 부분과 컴퓨팅 부분 두 개로 나뉘는데요. 컴퓨팅 부분은 CPU를 고가의 CPU를 쓰지 못합니다. SSD 제조사들은 이 SSD를 널리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가 낮은 저가의 CPU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PU의 고장률이 높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확장성입니다. 저가의 CPU를 쓴다는 얘기는 관리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CPU가 이 한 줄만, 메모리 한 줄만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예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엔터프라이즈 SSD는 용량이 제일 큰 게 15TB입니다. 아직도 15TB를 못 놓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 그러면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PB 또는 100PB를 구축을 할 때 15TB SSD를 꽂아가지고 구축하면 아마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렉을 꽉 채워야 될 겁니다. 데이터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저희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1990년대로 가면 플로피 디스크 썼었죠. 그 플로피 디스크가 사라지면서 CD가 나왔고 CD가 사라지면서 DVD가 나왔고 지금은 DVD조차도 안 보입니다.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미디어가 계속 유효할 것이냐. 퓨어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예 모듈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TB 하나의 SSD에 하나의 모듈에 75TB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150TB로 제공 드릴 겁니다. 벌써 지금도 5배인데요. 내년에는 10배가 될 거고요. 그 후에 저희 300TB까지 로드맵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스토리지 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분석을 가속화하는 전용 툴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Rapid File Tool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리눅스 커널단에서 처리하는 커맨드들, ls라든가 copy라든가 move라든가 remove라든가 이런 커맨드들을 수행하는 것을 병렬 처리를 잘하는 플래시 블레이드로 내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툴키만 설치하시면 모든 것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POC를 했는데 63억 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분이 정말 진짜로 쓸 거야 해가지고 63억 개를 한 달 걸려서 만드셨어요. 파일을. 그 다음에 이거를 리무브 할 때 저희 Rapid File Tool로 리무브 했을 때 63억 개 지우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RM으로 그 다음에 수행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지워지는 패턴으로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70일이 걸린다는 소요시간이 나왔고 거기서 POC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15시간 내비 70일입니다. 그만큼 AI의 분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저희 디스 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다이렉트 플래시 그리고 래피트 파일 툴과 같은 AI를 위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가장 큰 슈퍼 클러스터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메타의 사례고요. 그 페이스북이죠. 수백 페타바이트를 저희 제품으로 구축을 하셨고요. 저희의 고성능이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컴패팅 파워와 스토리지 파워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 한 300페타 정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 3배에서 4배 이상 계속 확장할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거기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베네핏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많은 AI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PS 스코어라고 해서 고객 만족지수를 81점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상위 1%입니다.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제품을 지인한테 소개시켜 줄 거냐에 대한 스코어링인데 애플이 60점대고요. 그리고 IT 인더스트리 벤더들이 대부분 20점대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력과 고객의 만족도로 이미 검증받은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로는 서스테이너벨티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어디 가든지 기업의 어떤 전략 문구를 보시면요. 보시면 지속 가능한 땡땡땡 지속 가능한 뭐뭐를 만들겠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ESG적인 메시지까지 글로벌적으로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세계 에너지 2%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2% 뭐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는 1%였습니다. 1년 새에 200%가 늘은 거고요. 그 중에서 20에서 25%가 스토리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까지 스토리지가 얼마 정도 쓸까? 예상했을 때 평균 데이터 센터 전력량에 113 테라와트 아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숫자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1년에 9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이고요. 108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에너지 절감 목표를 갖추고 있고요. 컴팩트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랑 공간 효율성이 기술 선택이란 구매 프로세스의 일부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올해부터 RFP에 이런 문구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 렉 상면 몇류를 쓰는지 렉을 몇 개를 쓰는지 그리고 최대 전력량과 냉각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시를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구글링만 하시더라도 이거는 기본 스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RFP에 넣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에너지의 효율성과 가용성, 보안을 검토를 한다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ESG적인 요소를 검토한다는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저희의 장점을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죠 앞서. 다이렉트 플래시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하드웨어 모듈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에 75테라 모듈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SSD의 5배의 집적도를 갖고 있고 내년에는 150테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300테라를 제공할 것이고요. 단일 모듈에 대한 집적도도 이렇게 높은데요. 이걸 그냥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데이터 리덕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중복 제거와 압축을 어느 벤더보다 잘하는 기업입니다. 중복 제거와 압축이 그리고 항상 터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그린이라는 꼭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퓨어 스토리지의 DNA라고까지 저희가 표현하는 장점인데요. 3년마다 저희가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 3년 지나면 새로운 핸드폰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퓨어 스토리지는 컨트롤러 3년마다 새로운 컨트롤러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항상 새로운 플랫폼을 유지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ESG적인 측면을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10페타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연도가 많이 지나서 테크 리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10테라 또는 그 이상 15테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동시간대에 같은 데이터 센터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다 하더라도 백업을 위해서 기존의 이그지스팅 시스템을 좀 놔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두 개의 시스템. 그러니까 10페타와 15페타 총 25페타가 데이터 센터에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전력과 에너지와 그리고 상면을 많이 쓰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ESG적인 흐름 캠페인이 굉장히 큰 흐름을 타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잘 써왔던 기존의 이 10페타라는 인프라 스트로처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면 다 전자폐기물로 변화한다는 그 문구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이제 20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폐기물에 대한 규제도 점점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저희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쓰시면 그냥 샷이 그대로 쓰시고요. 이그 시스템 시스템이랑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펌웨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자폐기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컨트롤만 계속 교체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7% 더 적은 전자폐기물을 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컴팩트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75테라의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과 중복제거 압축을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올 플래시 벤더하고 비교했을 때 85% 더 적은 에너지 소비량을 저희가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상면이니까요. 96% 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서버 기반이든 하드디스크 기반이든 96%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ESG 사례를 얘기를 하면 유럽의 금융권 사례인데요. 스토리지 렉만 1200개 렉 가까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의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ESG 금융기업의 선두가 되겠다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하시면서 단 50개 렉으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 대비 96%지만 올플래시로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지냐 하면 올플래시는 저희가 5배에서 5배 정도 상면을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게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마무리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고요. 과연 저희가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AI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쭉 저희가 달려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구축해왔던 인프라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유효할까? 그리고 효율적인 게 맞나? 라는 퀘션마크를 던질 딱 좋은 시점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데이터 센터는 다 풀 차이집입니다.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가족화할 수 있는데요. AI의 전문 스토리지 플랫폼을 도입하셔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AI의 가속화를 위한 저희 신기술들 다이렉트 플래시라든가 랩피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컴팩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더 적은 상면, 더 적은 에너지, 더 적은 전자폐기물을 저희가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가속화하시길 바라면서요. 퓨어 스토리지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